앞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요.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 중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에 대한 답변이 33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3명 중 1명꼴인데요. 발달장애인 가족에서도 34.9%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. 평생 돌봄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